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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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러가 상해에 태어났고 그리고 집이 상해고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니까 천러가 하룻밤만 재워주면 형이 용산 살거든. 이태원에서 열밤 재워줄게. 그런데 아마 나보다 더 좋은 데 살 거야 네가. 천러가 엄청 부자라고 상해에서. 아니에요. 천러 할아버지가. 그걸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된 소문이야. 네. 할아버지 그냥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부자라는 얘기를 안 하구나. 천러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그냥 살고 있으니까 혼자 와 있지. 제가 부모님이랑 한국도 집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한국도 집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아 한국에도 집이 있어. 네. 뭐 월세 이런 거 아니고. 네. 저 집을 샀어. 네. 샀어. 아. 월세 전세 이런 거 아니고. 렌트 아니고. 네. 렌트. 렌트가. 아 그런 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빌린다. 뭐 이런 단어는 어렸을 때부터. 아. 네. 경험하지 못했던. 뭐가 필요하면 샀구나 그냥. 집을 샀네. 네. 많이 골라봤어요. 많이 골라봤어요. 아 집을. 좋은 걸로 약간. 이것저것. 약간. 약간 딱 좋은 걸로 골라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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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가 또 있네. 어. 게스트가 있어요. 여하님이 출연하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그 여자분이. 진짜로요? 이전에 갔어. 우리 이거 하려고요? 어. 미래 상해를 좀 알겠다고. 혼자 갔어. 이틀 전. 대박이다. 뭐지? 일단은 되게 적극적이야. 적극적이다. 짧은 시간에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연습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중국어가 아는 누나는 조혜리 누나가 없는데. 아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지. 배우야, 배우야. 제가 약간. 영화에도. 영화에도. 그리고 적극적이더라고. 적극적이고. 착하고. 착하고. 나이가 한 80, 몇 년생이들. 뭐 딱, 딱 조랑목. 딱 맞지. 제가 지금 보름이도 만났고 선배님도 만났는데. 다 연결 잘 안 됐어요. 넌 잊어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영국 국가의 아평 전쟁이. 동대만 난진 조약을 찢겨. 사망할 때. 미추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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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총의 절반을 찾아. 이게 이게? 미추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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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분들. 네? 기다리시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기 가이드 나와 계시네요. 어디 어디요? 하루 밤에 되어주세요. 어, 어. 네, 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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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환영. 네, 하. 리샹민. 리샹민? 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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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형 씨야. 형, 형 씨야. 알죠, 알죠. 어휴. 가자, 가자. 알겠어.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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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하는 긴데. 네 일이 내로 연결되라. 어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 오늘 박수 같이 했었잖아요. 네? 은주요? 네? 은주요? 네? 은주요? 같이 했었어요. 은주, 은주에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어디 어디요? 김수희 선생님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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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죄송해요. 존재단이 없었다고. 아니, 아니, 아니. 어머, 너무 죄송해요. 잘 들으셨어요. 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미리 와가지고. 저 미리 와서 진짜 엄청 의심했는데. 고생했죠? 근데 저 진짜 될 줄 알았거든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타로전까지 보러 갔었어요. 어렵지. 아, 여기 타로전. 타로전 보러 갔었어요. 타로전 보러 왔어요. 인사 좀 하고 싶은데 말 좀 걸고 싶은데 인사 힝랭 루어 수이우와 cingwan 어, 린쥐 상하이만? 어, 린쥐 어, 린쥐 린쥐 مم мик suggesting fot rails 매일 보기 양성과의 쾌이도 많을까 양성과의 쾌이도 많아 과연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잘 모르는 게 나오지 않나? 잘 모르는 게 나오지 않나? 뭐?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여 확실히 어려움이 더困難 기본적으로... 사실 정상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기회 여행을 찾고 여행을 찾고 여행을 찾고 여행을 찾고 여행을 찾고 기본적으로 불가능 어떡해. 혼자로서는 안 되나 봐, 정말. 저 혼자는 안 된대요. 그런데 셋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사실 지금 저분도 우리 옆에 안전하고 앉아계시잖아요. 대화하면 대화 돼요. 아, 그래요? 너무 든든하다, 진짜. 혼자 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가면서 뭐 인사 정도는 합시다, 저분한테. 인사 정도 하고. 와, 짱이다, 진짜. 와, 대박. 안녕. 안녕. 제가 를 사는 곳에서 를 사는 곳. 제가 를 사는 곳에서 를 사는 곳. 상하에. 아, 시윤이. 아, 너는 상하인가요? 어떻게 하세요? 안녕. 진짜 신기하다. 너무 놀랐다. 상하인가요? 안녕. 하우츠. 하우츠가 맛있던데. 하우츠? 하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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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하우츠가 진짜 맛있던데. 진... 하우츄! 하우츄. 아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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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도 이게 진짜 어렵더라 이게 뭐 잘못 발음하면 다른 의미가 돼가지고 징원 이렇게 하는 게 뭐 징원 이러면 뽀뽀해주세요 이런 노래 약간 그런 뜻이래 괜찮다고 괜찮다고요? 뭐 중국 음식 좀 먹었어요? 네 사천 음식 오늘 먹었어요 와 좋다 오늘 변검도 봤어요 변검이 뭐예요? 이렇게 아 변검? 변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대박 오! 오! 오!!! 우와 웃을 때 눈이 일자가 되어 눈 웃음이 굉장히 귀엽다. 웃음소리가 특이하대요. 여기 참모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중국에서 오니까 또 새롭네. 잘 부탁해. 집은 어디야? 집은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 지금 포기해도 괜찮아? 네. 진짜로? 이거 마구 났네. 이거 아파트야? 네, 아파트예요.